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연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한 하루였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최고기온 10.8도에 그쳤고요. 가장 낮은 기온 보인 대관령은 4.9도, 가장 높은 기온 보인 서귀포는 16.5도로 기록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9도, 대전 9도, 전주 11도, 대구 9도선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6도, 대전 15도, 전주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